박현근 군입니다. 박현근 군입니다. 네, 우영 프로듀서의 구제권으로 탈락의 문턱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소년은 박현근 군이었습니다. 박현근 군입니다. 나는 형근이 우리가 앞전에 녹화할 때나 이렇게 봐도 난 기본기가 되게 탄탄하다고 생각하거든. 너는 뭔가 연습이 된 친구야, 내가 봤을 때. 이 친구는 아직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석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. 세상에 많은 분들이 형근 군의 매력을 알았으면 좋겠다. 꼭 꼭 판타지 소년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일단 선택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년판타지 소년판타지 소년판타지